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진시가 코로나19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김웅장 시장은 지역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보공개 지침을 더욱 유연하게 해석해 감염 우려가 높은 학교, 공공기관 등의 장소는 이동 경로를 공개하겠다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의거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와 읍면동 이하 거주지는 비공해왔으나 앞으로는 확진자 발생 시 이동 동선을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장소를 명시해 시민 불안감 해소와 경각심을 제거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9년 연속 전국시 단위 고용률 2위를 달성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당진시의 고용률은 68.1%로 기초시 중에서는 제주 서귀포시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는 잇따른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그에 따른 고용 창출을 비롯해 취업박람회 개최와 청년 인턴제 시행 등 시 차원의 다양한 고용 정책을 추진한 것을 고용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25일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UCLG 에스펙 집행부 회의에 참석해 당진 SDGS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김 시장은 2020년 매니페스토 세션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이라는 주제로 당진시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당진시가 당진 여성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진 여성 안전 요구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진 여성들은 환경, 통학로 문제, 여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해 10명 중 7명이 생활 속 불편함과 불안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두운 길과 CCTV 부재 등에서 불편함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여성의 안전 안심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안심 기각길, 안심 지킴이 등 원룸촌 우범지대 해소가 2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온오프라인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증진을 위해 상세 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 부여를 추진합니다. 시는 그동안 상세 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사항 대응이 어려웠던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의 신축과 함께 도로명 주소 신청 시 상세 주소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각 은명동 사무소와 공인중개사 등의 상세 주소 제도를 교육하는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상세 주소 직권 부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296개소의 건물에 상세 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하고 올해는 은내동 대덕동 소재 110개소 건물에 직권 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한 공공시설 임시휴관 안내입니다. 운영 중단 시설은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당진시립도서관 등이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차원의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2020년 무상교복지원 2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2020년 입학의 기준 관내의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또는 학생이라면 구비서류 작성 후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5천원 이내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학교 지원팀에 문의바랍니다.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2020시민문예아카데미 하반기 수강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5일부터 14일까지며 당진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모집 강좌는 모두 35강좌로 교육기간은 9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당진문화예술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되며 수강료는 5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당진문화예술학교에 문의바랍니다. 스마트 민방위 사이버교육안입니다. 교육대상은 당진시 소속 1년에서 4년차 및 5년차 이상의 모든 민방위 대원이며 교육일정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육시간은 약 1시간이며 교육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방법은 지정사이트 또는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민방위 교육배너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상 한주간 당진시 홍보게시판입니다.